잠깐만요, 명품들은 아시죠? 장갑 껴야되니까. 이것도 파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자꾸 술을 팔라고 해, 사람들이. 술은 제가 이따 우리 집에 오시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다들 명품감 가면 흰 장갑이 바뀌잖아. 그러면 괜히 더 좋아 보여. 샌나라바 컬렉션이에요. 우리 샌나라보 씨께서 직접 본인이 사셨고 지금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정품 인증. 이거... 이거 예쁘다. 발 사이즈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7만 원. 이거는 제가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맞는 거. 아예 아예 딱 맞지. 거울 없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거울 없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예라이다. 진짜 예라이다. 없어요. 없어요. 기다렸다. 그리고 이거 있지. 이거 다 보시면 콜라보 했던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제품들. 그리고 이게 또...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또... 이 브랜드 아시죠? 예쁘다니까. 예뻐.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는 진짜 내가... 근데 눈빛이 변했어. 진지해졌어. 어머, 너무 예쁘다. 괜찮아. 어머, 너무 예쁘다. 누가 모르겠는 것 같아. 어머, 세상. 어머, 세상.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소리내셨어. 진짜 같아 썼잖아. 진짜 썼어. 잘 어울려. 진짜 나왔어. 15만 원.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이런 것도 컨트롤이... 너무 컨트롤. 버튼이 다 있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사기 칠 때 쓰는 버튼이 다 있는 거야? 뭐야, 너무 컨트롤. 몰라. 진짜 얘가 좋네? 쫙 끼쳤지. 게자기 체제죠? 아, 게자기 체제죠. 게자기 체제요? 아, 그럼 나 이거 마지막으로 한 겹만 입어보고? 내가 웬만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부르지도 않는데. 근데 임수영 회원님 저 와인 셀러 사는 거 보고 사람이 됐다. 아이고, 세상에. 손이 크다. 싶어서 내가 딱 감기. 아, 잠깐만. 이거요? 아, 잠깐만. 아, 느낌이 완전 달라. 이거는 약간 어떻게 되면 약간 무드가... 앱솔루트한 모멘트가 잡히는 거 있잖아. 포워딩을 하는. 이렇게 어플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모드라고 해도 좋은 모드 이거는... 나쁜 모드예요? 아니, 이것도 좋은 모드야. 아, 이거 힙해. 힙해.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스트릿에서 힙한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비행기 타고 온다는 느낌이죠. 경비행기 타고 온 느낌. 아,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건 얼마가? 유충당 15만 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다라 씨가 낸 거라서. 아, 뭐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 해드려? 그럼 조금 해드려? 14. 아... 전혀 음미영현 애교를. 아... 쌩 양아치가 이웃집에 살았네. 만만치지 않네, 만만치지 않네. 어떡할 수가. 아니... 정말 답답할 수 있어